오면 온다고 전화를 하든가 건들지 마. 아끼느라 택도 안 됐어, 아직.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. 날 찾아낼 수도 있고 여전히 엽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식 인생 망신년이랑 편은 먹지 말았어야지. 어떻게 날 또 버려. 어떻게 날 또 이렇게 버려. 저거 언니.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지. 이게 얼마짜린데. 이게 다 얼만데. 야.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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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하하. 하. 아 찬송